강릉에 오시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순두부. 강릉에는 이렇게 순두부 거리가 있어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바로 차현희 순두부 청국장입니다. 이곳은 허영만의 식객 두부 편에 방영된 곳이었고 상차림이 훌륭해 보여서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진짜 많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기본 순두부 전골이 나왔어요. 기본찬이 굉장합니다. 제육볶음에 생선구이 그리고 두부구이까지 밑반찬이 정말 푸짐해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리고 순두부가 나왔습니다. 순두부는 두부와 간고기, 당면이 들어있고요. 간간이 버섯도 보였어요. 먼저 이거는 맑은 순두부입니다. 진짜 완전 맛있어요. 고소한 게 부유 같았습니다. 순두부가 끓고 있고요. 일단 그 맛은요. 와 일단 엄청 얼큰합니다. 청양고추의 얼큰함이 느껴지면서 두부의 고소함과 고기가 씹히는 아주 맛있는 순두부찌기였어요. 제가 평소에 먹어왔던 알고 있는 순두부찌기 맛보다 1.5배 정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찬들이 진짜 맛있습니다. 깻잎부터 시작해서 이 볶은 고추장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 집 제육 맛집입니다. 제육도 청양고추급 양념이 들어간 것 같이 매콤한데 간이 딱 맞아요. 순두부찌기인데 제육 먹으러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의 최고 장점. 반찬이 리필이 됩니다. 무한으로. 그래서 모자른 반찬은 가운데 셀프바에서 계속 떠서 먹으면 됩니다. 저희가 시킨 음식이 1인당 만원인데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만원으로 정말 한정식 같은 한상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생선도 가자미랑 삼치 같은 생선인 것 같은데 살이 도톰하고 따뜻하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생선에 밥 한번 먹고 순두부 한번 먹으면 끝이죠. 끝. 쌈을 한번 싸봤어요. 제육에다가 두부구이 그리고 볶음고추장까지. 밥도둑입니다. 이 집은 정말 밑반찬 맛집이네요. 순두부찌개, 제육볶음 등등 전반적으로 우리가 먹어왔던 맛에서 훨씬 더 맛있는 곳이 이곳 차연히 순두부 청국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면 엄청 좋아하실거에요. 청양고추급의 양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하이갱스였구요. 강릉 맛집, 강릉 초당 순두부 거리에 위치한 차현이 순두부 청국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바로 건너편에 순두부 젤라또집이 있어요. 순두부로 만든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파는데요.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순두부 드시고 무조건 드세요. 무조건! 강추합니다. 제가 순두부 젤라또 먹으러 또 한번 가고 싶네요. 감사합니다.